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진짜 심각하네요. 정말 사자성으로 표현하게 되면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한 이재명 당대표 이렇게 부르는 게 낫겠네요. 정말 큰 위기고 그동안 워낙 수환도 좋고 늑살도 좋고 이러기 때문에 그동안 참 잘 빠져나왔는데 이번에 진짜 잘 빠져나올지 제가 이재명 대표 입장에 생각해 보게 되면 참 난제네요. 난제. 그것도 그냥 난제가 아니고 아주 어려운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 김문기 차장 건이 아니고 백형동 용도 변경 건이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네요. 웬만하면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여러분 보시면 김문기 곧 성남도시개발공사 차장 건은 판결문의 5쪽 백형동 용도 변경 건은 12배 61쪽 이게 여러분들 큰일이네요. 큰일 이게 12배를 다룬 겁니다. 판사들이 백형동 허위 사실 유표를 12배나 더 많이 다룬 거예요. 이거를 많은 기자들이 이렇게 예리하게 다루지 않는데 특히 조선일보 기자 가운데 양은경 기자 법조출입기자가 왔습니다. 양은경 기자를 과거에 최태훈 회장 이혼소송 건도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양은경 기자가 기사를 쓰면 그러면 좀 더 제가 관심 있게 보거든요. 김문기 5쪽 백형동 61쪽 12배를 더 다룬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을 마친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구전포정을 하고 법원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런 판결문 전체에 차지하는 구성비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점을 양은경 기자가 정확하게 지적하네요. 여기 보시면 고 김문기 차장권이 많은 그런 언론들이 다루었기 때문에 그냥 그게 주사안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133쪽의 판결문 가운데 김문기를 모른다는 그런 허위사실 유포는 단 5쪽이 불과하다. 5페이지에 정작 재판부가 주목한 부분은 따로 있는데 백형동 용도 변경을 하지 않으면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이재명 대표의 국정감사 발언에 진의를 가리는데 판결문의 절반 갖고 온 61쪽을 썼다. 이게 핵심이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기자들이 착하게 전체 판결문 133쪽 가운데 이렇게 지적한 것을 못 봤거든요. 이게 여러분 기자가 갖고 있는 힘인 겁니다. 그러니까 김문기를 모른다는 정도의 발언을 공직선거법 처벌범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작 재판부가 주목한 부분은 따로 있었다. 이 기자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써줘야 되는 겁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성남시의 부지 매각 협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용도 지역을 특정하지는 않았고 성남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용도 지역이 자연 녹지 지역에서 준 주거지로 4단계 변경됐다는 사실을 하나하나 정거물로 쌓아올렸다. 이게 핵심이냐. 그 결과 벽형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가 아닌 성남시가 한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혀명이 거짓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게 여러분 핵심이냐. 제가 여러분들 참 의아하게 여기는 건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발언을 할 때 수위를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는지를 본인이 잘 알 건데 왜 이렇게 결정적인 실책을 했을까. 그게 여러분 참 궁금하거든요. 법적으로 딱 걸리지 않을 부분까지 빠져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여러분들 과속을 해버린 것 같아요. 선을 넘어버린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 결정적인 것이고 이게 여기서 끝나지는 않은 것이고 이미 여러분들 백형동 관련된 그런 사건에 그냥 재판부가 한 3분의 1 정도는 판결을 내려버린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백형동 관련된 의혹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이. 그거에 이러면 한 3분의 1 정도로 이렇게 여러분들 결론을 내려버린 겁니다. 이 문제네요. 이렇게 이러면 기자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판결문을 이야기를 해설을 해줘야 되는데 저도 좀 놓친 부분이거든요. 아차 싶었던 겁니다. 아 이게 핵심이구나. 12배나 더 백형동 허위사실 유표를 다룬 겁니다. 재판부는 대선 후보의 개발 비리 연료 의혹과 관련한 백형동 발언의 진의 여부에 더 무게를 뒀다. 많은 독자들이나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은 김문기를 모른다는 부분에 갇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아주 여러분들 참 예리하게 여러분들 썼네요. 이거 진짜 큰일 난 겁니다. 참 빠져나가기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정신성리 외쳐도 이거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한 3분의 1 정도는 그냥 백형동 사건과 관련해서 판결을 내린 겁니다. 선거법은 발언을 언제 했는가 관계없이 여러분들 그냥 사실 여부가 결정되면 그냥 여러분들 판결하는 모양이에요. 아주 여러분들 기사를 잘 쓴 겁니다. 양은경 전문기자가 실력 있네요. 네 여러분들 참 이재명 대표 입장에 생각해 보면 정말 참 일생일대의 위기 절체절명의 위기 백척간두의 위기 이렇게 만난 겁니다. 큰일 난 겁니다. 아무리 묘책을 써도 이렇게 빠져나가기 쉽지가 않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표정이 여러분들 굳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표정이 판결 받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번 정도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재판부가 백형동 용도 변경 관련 이재명 주장을 훨씬 더 심각하게 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백형동 관련 재판 판결에서도 앞으로 있을 이재명 대표가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닥터에이아이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백형동 용도 변경 관련 발언을 더욱 심각하게 재판부가 본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근거가 파급력이 크고 민의를 외격하고 그다음에 죄책의 무게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백형동 관련 재판에서도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일관성입니다. 재판부가 백형동 관련 발언을 심각하게 본 만큼 추후에 있을 재판에서도 유사한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설례효과 이번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이 향후에 있을 백형동 관련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증거평가 백형동 사건 자체에 대한 증거와 진술이 더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언과 정거물들이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충분히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모두 다 향후에 있을 백형동 관련 사건에서도 이용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 아주 여러분들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웬만한 여러분들 변호사만큼 수준이 되죠.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참 헤쳐나가기가 어려운 뭐 불가능하진 않은데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에 비해 가지고 훨씬 더 심각한 국면에 이재명 대표가 처한 것 같다. 그렇게 여러분 결론 내리면 되겠네요.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